다시 캐스팅 멀리 가라 자 입질도 저기 촌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근데 챔질을 하면 없어요 더 그냥 지긋이 줄게요 한번 예 예 또 걸었습니다 오케이 아 이제 알겠어 이제 방법을 찾았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 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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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돌 있으니까 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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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공기 좀 매겨야 됩니다 그렇지 어 더가면 안된다 더 가면 안된다 머리 방향 쓰고 그렇지 더 가면 안 돼 지붕이 땡겨서 옳지 그렇지 좋아요 아 이것들이 아주 예민해서 예민하게 물어요 예민하게 물기 때문에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대충 이제 얘네들이 파악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